과다부터 시작한 뒤 그런데 지금 과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작품 간단하게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주제가 뭐였어요. 그걸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롱 스톤으로 이렇게 정할 거예요. 제가 좀 평소에도 되게 색채 같은 거 다양하게 다루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 아이덴티티 피어싱들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성격도 막 그렇게 밝은 편도 아니고 다 검은색으로 칠해버렸어요.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좀 뭔가 더 환하게 밝히고 싶어서 했어요. 이런 사람들끼라도 좋아해가지고 파란색 옷을 했어요. 고민도 많고 이렇게 나름 스테를 열심히 산 거 같아서 좀 삐죽삐죽한 그런 걸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. 자세 같은 것도 되게 순수한 이미지 그런 걸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지금 그림 작품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